자 다음은 관련된 미니게임을 함께 해보지 자 근데 여러분 게임을 하면서 마음속 최후의 1인을 꼭 생각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아무리 게임을 못해도 마지막 인간이 될 사람은 우리의 다수결로 정해져 그럼 게임은 왜 한 거야 이거 그러면은 이게 자기를 뽑으면 안 되겠다 맞아요 다음 게임 넵탑 게임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아 자 이 게임은 설레는 그 이거 센서 감지해가지고 고양이 움직이는 그걸로 하는데 설레는 말을 해서 상대방 귀를 움직이게 하는 게임이래요 마크 나와 벌써 불안해 이게 설레는 감정으로만 이게 되는 건가 좋아질까 봐 자 준비 시작 시작 하겠습니다 재난 시간 시작할게요 시작 누구부터 해? 오 약간 되는 것 같아 진짜 너의 눈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형 모습이 응 작동하는 거예요? 나는 오케이 나는 형이 그냥 좋아 우리 손잡고 얘기해 볼까요? 둘이 손잡고 얘기해 볼까요? 근데 이게 설레면도 웃긴 거 아니야? 설레면도 웃긴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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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애들이 해 해 해 이제 얘가 아까 벗어서 그런가? 그런 거 아마 피부를 닿아야 돼 머리카락 떼면 안 됐네 재밌네 잠깐만 얘 벌써 설레 잠깐만 자리 꺼봐 자리 꺼봐 자리 꺼봐 야 야 야 야 야 야 그만 좀 하라고 사랑꾼이네 형 그만 좀 하라고 형 그만 좀 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됐어 나 이거 나 아 귀여워 잠깐만 너무 웃겨 아니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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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크 네 시작 오 좋아 좋아 우와 야 너도 공격을 해봐 마크야 공격을 해봐 공격을 해봐 공격이 최선의 방어야 아 뭐야 이거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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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왜왜왜왜 야 이거 다 다른 사람을 ü 다른 사람처럼 설레서 못하겠대 이건 너무 웃겨 아 재현이가 재현인데 아니 솔직히 이거 약간 아 사실 약간 아닌데 아 진짜 웃기다 대일이 형 나와 아 이거 진짜 하연 기대돼 하아 대일이 형 쓰자마자 될 거 같아 여기 약간 부끄럽다 강아지 꼬리 흔드는 것 같아 진짜 완전 에일이 형 귀여워 움직여 움직였어 형이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대답해졌어 고마워 횟수가 있구나 말하지 않아도 진짜 진짜 눈을 볼수록 아 잔이 형이 이런 거에 너무 강해 오늘 렌치 켰네 알아준 거에 지금 강하게 오늘 셔츠 단추 3개 풀었네 탁 아니 이게 너무 절절한 거 아니야 안 풀어도 아름답다 형 와 움직여서 그런 거 아니야? 남들이 나 쳐다볼 것 같아 저거 귀엽다 형을 쳐다보는 거야 아니 테리만 11 맞아? 아니 잔이 형 머리를 더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입학하고 한번 바꿔보자 어떻게 하면 몸이 그럴 수가 있어? 운동하면 돼 형 같은 운동 말고 이거 말려서 약간 멈췄어 형 운동할 때도 섹시하다 지금 지금 근데 이거 목젖 봐봐 내 목젖? 목젖을 보려 뭐 내 목젖을 어떻게 봐 형 설레고 싶다 해서 얘기 나왔잖아 많이 설레나봐 아이고 설레 아이고 설레 아이고 설레 가만히 있는 거 같다 이거 아이고 설레라 아이고 설레라 형 졌어 그냥 아이고 설레라 잠깐만 이게 뭐야 잔이 이거 괜찮다 뭐야? 바꿔봐 네 한번 스쳐 보자 바꿔보지 시작 이거 지금 움직이고 있어? 응 움직이고 있어 너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 차기만 해도 설레지 솔직히 와 이건 그럼 진짜다 진짜인 거 같기도 하고 아님 잔이 형이 뇌파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너도 그래서 할 때 느꼈어? 아니 그게 설렘이 아니라 그냥 그냥 뭐 아 왜 이렇게 움직여 내 손 만지는데 안 움직여? 와 형 진짜 그렇게 쳐다보시마 왜 설레? 와 뭐야? 아 잠깐만 이너 피스 이너 피스를 왜 찾아? 나라 그랬을 때는 동해물과 백두 목소리 너무 아름답다 와 너 그 칭찬 좋아하구나 아이고 목소리 좋아 목소리 너무 예쁘다 좋아 여덟 번이네 와 형 입술 진짜 예쁘다 오늘 약간 똥색 빨랐어 형 난리 났는데?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신기하다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닌 걸 야 근데 너 이거 하니까 진짜 토끼야? 토끼예요? 아이고 토끼 아이고 토끼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잔희 승 말이 돼? 이거 진짜 사람 그거인가 봐 시작 유타 너 내 거야 오 드디어 1대1이야 유타 내가 진짜 오늘 보니까 진짜 예쁘다 야 응? 진짜? 오늘 컬러 렌즈 이쁜 거 꼈네 고마워 사랑해 너랑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이렇게 꾸미가 봤어 아니 왜 상처 났어 마데카드 해줄까? 밀어 해야지 이건 싫었다 asi 이 때 또 그런데 진짜 화했다 안보인다 너무 빛나서 형 섹시하다 피부가 저건 어딨어 둘 다 약간 막상 그냥 더 움직여서 해줄까 나도 움직여서 해줄까 하하 아 뭐 나갔으면 되겠다 자 둘이 가까이서 눈빛 교환할게요 준비 시작 오 저.. 저.. 아니 적극적이야 다들 뭐해? 둘이 서로 좋아하는데? 아니 이거 그냥 둘이 좋아하는 거야 밀당하지 마요 밀당하지 마 나를 거부하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와 진짜 뭐야? 막상 막 가야 지금 우리 같이 일본 가서 쿠리코 상이랑 인사하고 올까? 쿠리코? 응 쿠리코 10 9 8 7 손 잡고 5 4 2 1 땡 예! 아아 아 봐봐 나도 2급이었지 안 움직이는 거 응 오케이 갈게요 렛츠고 흠 흠 흠 흠 시작한 거지? 시작한 거지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아니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시간 돼요? 뭐 하는지? 하이.. 영화나 보러 가네 무슨 영화 볼까요? 별로? 공포 영화 보러? 포러? 공포 영화 보고 안 돼 돈이 안 가요 돈이 안 가요 분모 아아 미쳤다 돈이 안 움직이냐 아니 이거 안 되네 아니 이거 안 되네 아는 말이에요 진짜 아니면 게임 할까요? 어떤 게임 할까요? 둘 다 너무 세다 세 세 세 푸른함에 르나수 세세세 푸른함에 르나수 내가 밑으로 은하수 과연 진짜 세다 그냥 감정이 무네 진짜 뱀타이어다 무감정이네 뭐야? 이 싸움하는데? 와 한 번도 안 됐어 말이 안 돼 근데 이게 뭐지? 아니 이게 아 이마를 안 닿고 아 이마 안 됐지 이마 닿고 있어야 돼 아 재현이 왜 안 움직이지? 어? 이제 정답 둘이 갑자기 오고 세수째 한 판 더 할까요? 어 알아 내가 위로? 내가 위로? 둘, 셋, 둘, 셋 둘, 셋 와 재현이 진짜 미세 포크 페이지 좋다 와 이거 완전 그냥 해찬이가 졌는데 야 해찬아 찢겼는데? 찢겼어 아니 재현이 형 미쳤다 아 잘하네 근데 나 설렀단 말이야 재현이 형 진짜 이제 한 명이 또 해야 돼 태형이랑 재현이 해봐 재현이랑 태형이 하고 들어와 한 번 더? 태형이 형 vs 재현이 형 기대되는 게임이군요 재밌지? 재밌지? 자 각자 이마 한 번씩 더 눌러주세요 자 파이널 파이널 라운드 한 번씩 더 눌러주세요 파이널 라운드 렛츠고 액션 재현이 오? 오 좋아요 하나씩 아 아 지금 맞아 이거 맞아 형 오늘 자 둘이 손 잡고 와 이 투자 진짜 오랜만에 서로에게 덕당 한 마디씩 할게요 형 오늘 이쁜 타이였네 고마워 재현이 언니 아 이름만 불러줘 이름만 불러줘 설레는 그 난 사랑한단 말이 박미 부렀지? 계속 손 잡아? 미안 괜찮아 재현이 심호흡 재현이 오 오 오 오 오히려 오히려 멈췄어 아 신장 정지된 거 아니야? 올블랙으로 입었네 심지어 응 시스로야 오 재현이 아 진짜 그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 이제 뭐 시스로는 아무렇지도 않아 깜찍한데 재현이 오늘 형이랑 같이 게임해야지 오늘? 오늘? 게임이니까 게임의 중심이니까 형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뭐야? 나 그렇게만 움직여? 나 재현이라는 줄 아니 보고싶다 이제 이렇게 되면 네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카드를 각자 6개씩 골라 그 단어를 꼭 넣어서 로맨틱한 편지를 프러포즈 편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프러포즈요? 뭐 그건 또 각자만의 그런 게 있겠죠 약간 러브레터? 네 그럼 이제 바로 달려나갈 수 있겠네요 네 혹시 제가 뽑아주길 원하시는 분 네 저요 자 자니 형부터 그럼 제가 뽑아드릴게요 아 근데 이거 3분 안에 그거라서 다 같이 하는 게 빠를 거 같아 응 맞아 근데 이미 뭐 해찬이가 내 거 뽑아주고 뭐야 어 따로 시작하면 되나? 얍 하나 둘 셋 재현이 형 걸렸어 뭐야? 어 뭐야? 근데 얘한테 걸렸어 총 아 6개요? 나 재현이 이름 뽑았어 오 하하하 그럼 형은 재현이 형한테 프로포즈하면 돼 아 이런 와 약간 됐어 이거 여기야 3장 뽑아야 돼 너 바람 비래? 6장 아 6장이구나 아니 재현이 6장 있어? 응 어 우와 야 아 뭐야 그거 하나 봤어 어 괜찮아 아 재밌잖아 아 진짜 괜찮아 아직 안 봤어 잠깐만 오케이 그럼 잠만 있어봐 내가 주고 싶은 거 줄게 형도 주고 싶은 거 줄게 아니 아니 알았어 알았어 네 내 거들 이름 많이 나왔네 팬 오케이 3분 너무 많아 오케이 아 이거 할 수 있어 너무 쉬워 이런 거 오케이 아니 내 거 진짜 레전드야 이거 어떻게 써 너가 3분 안에 해야 돼? 하나 투 와 좋아 좋아 다 썼어 30초 남았대 너무 빨라요 30초 밖에 안 남았대 1분만 거기까지만 읽어야 돼 시간 다 지나면 아 아 글이 너무 많아요 글이 너무 많아요 오 유터치 살짝인데 많은 글 많은데 난 진짜 아침들 한 번 막장으로 썼으니까 고개하지 말고 그러면 다 쓴 사람부터 읽어봅시다 막내부터 태용 나? 아 저군요 네 막내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를 해줘야 돼요 진심을 담아서 연기로 오오오오 BCM My heart 뭐라고? 30초 My heart My heart My heart 라디오 When you My heart 라디오 My heart When you touch 그때 나는 생각해 우리의 둘만의 섬 저희 둘만의 섬 핫 핫 핫 자 더블 타임 스윙 무슨 가사야 이거? 펀치 아니야? 펀치 핫 핫 핫 자 더블 타임 스윙 우리를 끌어당긴 이 시간 나는 너무 행복해 내게 인사를 해 예의 갖춰서 꾸벅 사랑의 끝입니다 오케이 깔끔 짜잔 마이크 귀여워 폭발 직전인 지금 내 기분 여기가 혹시 천국인가? 꿈인가? 태형이 형과 태일이 형이 결혼 안 돼 지금 서로가 같은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어 오 우리 형들 잘 어울린다 동생이 응원한다 도대체 뭐예요? 짜다담 내가 할게 아니 멤버들 이름 두 명이나 나오면 어떡해 휴지는 깔아주세요 오 오오 달라졌어 투 너에게 잘 지내고 있니? 난 요즘 너를 생각하며 맥박 속 커지는 비트를 느끼고 있어 너와 함께였음 좋았을 텐데 오오 우리 다시 함께 만나 결혼하면 도형 비서가 차려주는 맛있는 음식과 화려한 불빛 속에서 행복하자 그때 네가 원한 만큼 들어 축배 파이어 트럭이 필요할 만큼 뜨겁게 사랑하자 유타에서 댄스 댄스 대박이네 다음 도형 비서 나는 진짜 좀 약간 야릇하게 NCT We are so sexy 네 라고 외치는 뻔한 잔인을 무시해 오오 내가 더 잘해줄게 이 파국의 밤 그 밤 속 우리가 함께했던 짜릿한 꿈 그 짜릿한 꿈 속을 꿈 속을 꿈 속을 재현해줄게 넌 나의 영원한 사랑 나의 페이브릿이니까 오케이 좋았습니다 다음 태일이 형 기대돼 기대돼 기대할 거다 아 이걸 들어야 되지 내가 들어줄까 하나씩? 응 자.. 응 자기야 찢겨진 데시벨 온 더 서리 세컨드 비트 를 뚫고 유타해찬 그리고 한계를 넘어 우린 만났지 이제 불장난은 그만하고 평생을 함께하자 지구 말로는 그거 L O B E 네 형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데 괜찮은데? 다음 재현이 형 내가 들어줘 봉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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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역시나 2 준희 기억나? 자유로운 우리를 봐 자유로워 뻔 때가 있었지 그렇게 솔로였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네 꿈속 에일리언 아 깜짝이야 네가 놀랐어 그때 꿈에서는 그래도 네가 보스란 말이야 이제 현실에서는 우리 인간으로 만나 사랑하자 비틀거리고 증오 속에 미쳐도 사랑해 또 사랑해 더 지독하게 아프고 싶어 약간 스토리텔링이 있어 약간 지독하게 아프고 싶다라는 말이 좋다 다음 유타 형 내가 들어줄게 기대돼 기대돼 시작부터 사랑하는 블리스미아츠 마크 메드시티야 좀 더 크게 얘기해줘 블리스미아츠 뭐라고? 블리스미아츠 마크 메드시티 블리스미아츠 마크 메드시티? 블리스미아츠 마크 메드시티? 사랑하는 블리스미아츠 마크 메드시티 이제 다 썼어 오케이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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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처음에 나한테 한 마리 기억나? 이 기억의 전소부는 나야 그런 너의 선율처럼 파고드는 너의 찬성한 매력에 빠져서 500년이 지났구만 오늘도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찰떡 꿈속으로 가야겠구만 블리스미아츠 마크 메드시티 사랑하는 블리스미아츠 마크 메드시티 세 개를 다 썼어 믿음이 자 그 다음 나? 나? 어 자니 형 메드시티 오케이 너와 함께 있을 때 그 낯선 떨림 불완전함 위태로움 자연스레 달아오른 비트를 난 느껴 빨리빨리 피에 라이키리아츠 마크 나 때문에 우는 널 보면 미쳐 왜 왜 왜 왜 왜 열병같이 다가와 멸망시켜 그때 느껴 사랑해 또 사랑해 러브 장포리 어려워 마지막 다음 그분이 오셨죠 정우 형 아 몰라 아 일단 아 몰라 아 일단 야 그분이 어떻게 해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해줄게 아 일어서야 돼? 어 아 근데 약간 좀 부끄러운데 정우 진짜 길어 안녕 귀요미 난 너의 Only One 정우라고 해 너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난 여기 없겠지 너의 머리 어깨 무릎발 스웩 체크 스웩 체크 난 늘 사랑해 왔어 내 친구 사이먼이 말하길 사이먼 세이스 우린 리얼 바이 킬러 아직도 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 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너와 나의 사랑을 걱정하지 말고 그냥 팍팍 믿어 그리고 항상 난 늘 너의 심장을 난 앞으로 찔러 좌우 브루스리 마녀 절도 있게 항상 언제나 달려갈게 늘 좋은 생각 굿띵처럼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퍼즐틱하게 헤쳐나가자 잘자 귀요미 널 많이 좋아해 오우 약간 뭔가 진짜 편지 쓴 것 같아 뭐야 다들 왜 이렇게 잘해? 자 드디어 딱 한 명 인간이 될 페이보릿의 주인을 정할 시간입니다 다들 최후의 일인 정하셨나요? 네 아 이거 어렵다 마지막 이 편지 내용이 너무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네 아 자 이제 사람이 될 수 있는 페이보릿의 주인을 뽑아볼 시간입니다 어이 레츠고 사랑해도 사랑해 넌 취독하게 아프고 싶어 자 정우 형 앞으로 서주세요 자 투표하겠습니다 정우 형이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종이를 아 장미를 던져주세요 하하 이거 진짜 뭐야 하하 하하 자 다 끝나셨나요? 네 뒤로 돌아주세요 오? 나랑 많아 진짜 많아 주워주세요 몇 개인지 세주세요 넷 다 여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세개 인간이 되는 건가? 마크 형 나가주세요 자 마크 형이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장미를 던져주세요 오! 다 던졌어? 네 돌아주세요 괜찮네 헤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태용이 형 나와주세요 예 자 우리 막내가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장미를 던져주세요 돌아주세요 칠이 다섯 개 칠이 다섯 개 보이면 그거 하나의 가치가 있어 칠이 다섯 개 나 다섯 개 다섯 개 칠이 다섯 개 칠이 둘 개 칠이 다섯 개 모이면 Tolga, 나가주세요 시웠다 유타형이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칠이 다섯 개 모이면 흐흐 하하 이뼈 дорог 돌아주세요 우와! 많다 12개, 아깝이 13 12개 약간 배럴인데? 누가 다 던졌어? 비밀이야 떨리는군 해찬이 해찬이가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장미를 던져주세요 저번에 뒤를 던져주세요 아직 시간이 더 남아있어요 아직이요 뒤를 던져주세요 이거 사과 던진 사람 누구에요? 야 채리, 4채리 다 치워야지 괜찮아, 다 치워야지 채리 4개 있어 몇 개야? 5개요? 4개 4개인데? 꿀등이야 재현이 자 재현이 형 나와주세요 난 인간이 못 되는구나 역시 아 너가 늙었으니까 뵀으면 좋겠는데 너 이거 이렇게 모인 거 서른 열 번째지 서른 열 번째 재현이 형이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장미를 던져주세요 준희야! 준희 왔다 준희가 보고 싶어 돌아주세요 준희가 보고 싶어요 6표 도영이 형이 인간이 아 나 근데 진짜 순서가 들을수록 불리하다 불리해 맞아 솔직히 나 들 곳이 없어 유타 이후로 도영이 형이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장미를 던져주세요 이거 다른 게 털어진 것 같은데? 네 뒤로 돌아주세요 돌아주세요 오! 진짜 장난 아니고? 우와 하나 둘 태일이 형 던지려고 하다가 안 던졌잖아 열 개 열다섯 개 오오 오오 다음 태일이 형 형 이제 끌지 없다 아니야? 하하 자 태일이 형이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장미를 던져주세요 형 포도는 와 진짜? 포도는 장미 3개, 3개의 깍지가 있어 포도는 장미 3개의 깍지가 있어 뭐 많네? 웬만해 보자 아니에요 형 체리 5개, 체리 5개 체리 5개 하나야 형 사과, 사과 2개도 장미 하나야 형 아저씨 아저씨 와 형 멋있다 멋있어 아무튼 20개인데 그러면? 장난 아니고 8개 아니다 7개다 아 8개다 9개 9개 네 아니 형 근데 사실상 없지 않아? 줄 곳이 없어 하나 남겨놨어 다들 받았던 것도 던지고 그래가지고 원래 36개 아 받았던 거 던졌어? 89, 72 아 하나 남았네 안 받아도 알잖아 우리 마음 자 던져주세요 하나 둘 셋 없어 아우 아 앉아있었어야 돼 I don't want it anymore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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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이다 하노 그래서 안받고 잔디 형이 1등입니다. 역시! 역시! 얼떨결에 내가... 이겼네. 자, 잔디 형 인간이 될 자격을 얻었습니다. 잔디 형! 소감해주세요. 약간 결혼식 부캐... 근데 이거는 진짜 모든... 누구가 준 게 아니라 우리 뱀파이어들이 준 기회이기 때문에 꼭 형 그 사랑의 운명을 이뤘으면 좋겠어. 평생 안 볼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설레고 이 꽃을 준 걸로 나는 내가 샀다고 하고 나 닮은 내 사랑한테 주겠습니다. 그래. 아 좋아요. 나랑 결혼해줄래? 자! 잔디 뱀파이어에게 제가 와인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받았어. 이 와인으로... 오늘 좀 안따네. 나도. 네네. 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하하하 네! 성공! 잘 가! 그래요. 3,000년 더 기다리지 뭐. 야 이거 시즌2 언제야? I hope he finds your love. 그녀에게 한마디 한 마디. 하게나. 그녀에게. 드디어! 너에게로 갈 수 있어. 좀만 기다려. 죽었어요. 그 사이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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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봅시다. 하하하하 야 오늘 치하자. 100년도 기다리지 뭐. 하하하하 태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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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정도 더 기다리면 되겠지 뭐. 하하하하 나는 여기서 사는 게 좋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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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